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따라따라따. 어머, 중구 씨 괜찮으세요? 목이랑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따라따만 찾지 마시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따라따라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시게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따라따라 스트레칭이에요? 매일 아침 남녀노소 모두 따라할 수 있는 따라따라 스트레칭. 먼저 누운 자리에서 양 발목을 풀어주는 발목 인사인데요. 사방에 인사하듯 발목을 풀어주시면 잠에서 깨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엔 사짜 꼬기.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상단에 올리고 양손으로는 허벅지를 당기는 스트레칭입니다. 반쯤 일어나시면 고양이 자세, 척추부터 경추까지 시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50견을 완화할 수 있는 얼수 어깨춤까지 하시면 즐겁고 활력 넘치는 따라따라 스트레칭 완성입니다. 자, 이제 발목 인사부터 차근차근 따라따라 해볼까요? 스트레칭은 눈을 뜨면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했을 때는 활력을, 저녁에 했을 때는 숙련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꾸유잠을 자고. 어, 깼다. 어, 바리스트레칭 해야지. 안녕하세요, 발목 인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지금 한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이요? 네. 어, 잘한 것 같은데요? 발을 옆으로 돌렸을 때 우리 중근 씨가 지금처럼 무릎을 너무 옆으로 과하게 신전을 시키고 있어요. 네, 보기 유용하네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골반이나 무릎 안쪽, 윈대 부분에도 많이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운동을 하실 때는 다리와 종아리의 바닥 부분이 완전히 밀착됐다 생각하시고 발목에만 집중하셔서 최대한 열어보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아까보다는 동작이 그래도 많이 교정되어 있어요. 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무릎도 그렇고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고관절이나 이 무릎 부분이 많이 딱딱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따라 해보세요. 아,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해. 아, 사짜 고기 동작. 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사짜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네, 얼굴도 약간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워서. 네, 보신 대로 한번. 네, 본 대로 딱 올리고. 깍지 끼고. 자, 깍지 끼고 이렇게 쭉 당기다가. 네, 네, 네. 네,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증권 씨, 이렇게 하니까 또 50점 밖에 못 받았어요. 아, 저 또 50점이에요? 네. 아,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그 왜냐하면 처음 자세를 한번 돌아가시고요. 자, 누워서. 네, 다리를 올렸을 때 잠시 스톱. 네, 네. 이 사짜 고기를 하는 이유는 내 고관절의 움직임을 증가시켜서 내 엉덩이 근육과 이 허리로 가는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유추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상들 많이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과 이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운동 효과를 의식을 하면서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증권 씨가 짝질끼고 여기서 왔다 갔다 무슨 요람타듯이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내 허리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경추까지도 무리가 가는 행동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자, 내 마음속으로 1부터 15까지 세주시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uno, dos, tres, cuatro. 오, 너무 시원한데요? 네, 시원하시죠. 와, 자, 그러면 이렇게 15초를 세고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해주는 게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다리는 두 개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쭉 당겨주면 좋은데. 어, 선생님. 네, 네. 이쪽이 더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내 이 골반이 좀 약간 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 스스로 이 교정을 하려고 통증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상담을 통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꾸기 동작 제대로 한번 배워보셨죠? 여러분도 침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모두 한번 따라 따라 해보세요. 네, 선생님. 이 고양이 자세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성분들이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동작을 하실 때 이 자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남성분들이 더 하실 때 효과가 좋습니다. 오, 남성분들한테 왜 좋죠? 남자의 중심은? 허리! 맞습니다. 어, 그러면 많이 해야겠네요. 자, 고양이 자세. 에엥! 중근 씨. 중근 씨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진정하시고요. 에엥! 기다려. 예, 기다려. 기다려. 아, 스스로.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 중근 씨가 한 거는 고양이 자세가 아니라. 예, 예. 아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아니, 중근 씨가 방금 한 거는. 예. 이거는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가 아니라 무슨 사나운 강아지나 호랑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너무 개그에 익숙해져 있어서. 처음에는 내 이 등쪽 부위를 누가 천장에서 잡아당긴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쭉 들어 올리실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가 화날 때 등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때 고양이는 고개를 들겠지만 우린 사람이니까 고개를 아래쪽으로 같이 숙이셔서 내 경추부터 척추, 나아가 요추까지 둥그랗게 펴주는 이완 효과를 보실 거예요. 오, 굉장히 시원한데요?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서 1에서 15까지 펴주시고. 네. 한껏 긴장된 등을 펴주는 역할인데요. 그대로 뒤로 쭉 끌어당긴 상태에서 호흡 길게 뱉으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어, 어깨까지 쫙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동작은 고려를 다시 원위치. 이번에는 내 배꼽이 땅에 붙인다 생각하고 쭉 내려주시고요. 그렇죠. 고개는 최대한 위로 올리시고 내 시선도 천장을 같이 하시게 되면 내 이 경추가 조금 더 휘어지는 효과를 보실 거예요. 어, 말 그대로 이 경추 부분부터 이 요추까지 쫙 늘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경직된 근육 풀어주기 위해. 쭉 풀어주기. 네, 호흡 후. 하시고 이대로 올라오시고 보세요. 어!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어요. 네,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 했으니까. 네, 안 한 것도 있고 이제 배웠으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몸이 조금 찌뿌둥하실 때 허리가 아프다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뭐 바로 산책하지 마시고 스태측 쭉 하시고 산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따라 해보세요. 아, 얼 수 없게 춤은 사실 기본입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따라리 네네, 중구 씨. 아,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인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올바른 어깨춤 동작이 아닙니다. 아, 또 틀렸네요. 네네. 끝까지 그러시네요. 네, 선생님. 지금 이 얼 수 어깨춤 같은 경우에는 내 어깨가 뻐근하거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오십견이 많이 있어서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처럼 힘들어하시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증상을 완화시키고 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신나기만 하시면 운동에 효과가 없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한번 교정을 해볼게요. 네. 자,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주시고요. 어깨 높이로. 네. 이렇게 올렸을 때 내 양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도록 약간 어깨 옆으로, 가슴을 좀 펴신다는 느낌? 네. 그렇게. 그리고 한 손은 천장을. 한 손바닥은 천장을. 네. 한 손바닥은 그대로 아래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 양쪽 팔을 빨래를 짜듯이 비틀어 주실 거예요. 비틀어요? 아, 이렇게? 오. 그렇죠. 비틀면, 그렇죠. 비틀면서 내 팔의 근육까지도 같이 운동을 시키실 거고요. 이때 약간 내 비틀면서, 비틀면서 내 몸까지 옆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내 이 옆구리까지 같이 이완이 되는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팔 높이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양쪽 팔은 내가 한 팔이 지금처럼 내려가거나 한쪽 팔은 올라가거나 하지 마시고 항상 어깨 높이로. 그러니까 내 몸만 옆으로 움직여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 생각보다 운동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팔은 항상 빨리 짜듯이 비틀어요. 자,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4까지.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비틀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빨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100점짜리 동작입니다. 이야, 그냥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틀면서 하니까 운동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어깨에 움직이는 범위도 더 좋아지게 하고 어깨 근력을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선생님. 아, 제가 뭐 얼쑤 어깨춤도 배웠고 이제 뭐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석사 정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얼쑤 어깨춤을 했더니 제가 예전에는 사실 제 유행어를 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라따라따 아라따. 하지만 얼쑤 어깨춤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따라 아라따. 아, 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 유인탁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어르신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공원, 복지관에 전문 강사들이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가정과 국가의 힘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체육의 접영과 저력이 남다른데요. 그 결과 앞으로 2022년에는 세계적인 생활체육 축제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전라북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70개국 1만 3천명의 선수들이 찾아오는 아시안게임의 버금가는 세계적인 생활체육 축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이트볼을 비롯 35세 이상 성인들이 우리 고장 전북에서 26개의 종목에서 건강한 체력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는 언제나 도민들의 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